바로 몇 시간 전이죠.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원에 출석했고 나오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재판부에 선고가 있던 날이었어요. 김효선 기자님 어떤 혐의에 대한 어떤 선고가 내려진 겁니까? 네, 일단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린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2일입니다. 그때 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제는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3명과 또 자신의 운전기사,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와 수행원들을 포함해서 총 6명에게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이 봤던 부분은 김혜경 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 비서인 배 모 씨에게 결제를 지시했고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봤고요. 그리고 배 씨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씨와 같은 혐의,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만 포함해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고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사실 검찰은 김혜경 씨가 이재명 대표의 당시 후보죠. 당선을 위해서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 금액과 상관없이 이것은 죄질이 중하다라면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반면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면서 전면 무죄를 주장했었죠. 그런데 오늘 1심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벌금 150만 원 선고, 이 말인즉슨 허주연 변호사님, 죄가 있다고 본 거, 이 행위가 죄가 있다고 본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혜경 씨가 지금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와의 순차적이고 안목적인 의사협의 아래 이 부분 모두 알고 있었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부 행위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50만 원형이 선고가 일단 1심에서 된 겁니다. 형량 자체만 놓고 보면 아주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 정도였고 양형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본 형량이 기부 행위 금지 같은 경우에는 벌금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인데다가 지금 10만 4천 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비교적 경미한 금액인데다 초범이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형량 자체가 이례적으로 높거나 낮게 선고된 사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자리는 그때 당내 경선 초기, 캠프 결성 초기에 뭔가 식사비 각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동석자였던 신 씨가 김혜경 씨에게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피고인인 김혜경 씨에게 충분히 이익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봤기 때문에 범행 동기도 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 배 모 씨가 그동안의 사적 수행을 하면서 김혜경 씨의 사실상 손발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해줬기 때문에 김혜경 씨의 암묵적 또는 직접적인 지시 아래에 배 씨를 통한 기부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금 주장해 왔던 것이 동석자였던 국회의원 모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주장을 했고 김혜경 씨도 식사비를 현금으로 결제했고 식사비 부담에 대한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을 해왔었지만 실제로 현금 결제를 한 내역이 식당 포스기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들의 주장이나 변소를 뒷받침해 줄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 또한 유죄 선고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김혜경 씨는 어떤 입장인지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소사실은 OO 식당에서 10만 원 식사 결제를 OO의 법인카드 결제를 사전에 김혜경 여사가 알았었느냐 또 상호 공모했었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공모했다는 강인을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으로 말하면 그런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소심에서는 소위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서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씨 측의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 그대로 읽혀요. 그리고 최진범 교수님 앞서 김혜경 씨도 선고를 듣고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듣고 이 재판자, 법원 밖으로 나와서 취재인 앞에 섰을 때 그 얼굴 표정을 봐도 뭔가 글쎄요 이건 부당하다, 불만이 잔뜩 물론 속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얼굴 표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불만, 팽배인 그런 얼굴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아마 변호사들과, 본인이 법률관 아니지만 변호사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김 변호사,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배모 씨가 비서로 일했던 분이거든요. 이분도 사실 부인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 김혜경 씨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둘 다 부인하는 상태에서 정황이나 김 변호사 말을 인용하면 추측이나 이런 걸 가지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가 없는 상태에는 무죄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아마 법정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고가 150만이 나오니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놀라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또 변호사와의 이 과정에서는 이게 문제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들어갔을 텐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는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변호인 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증거가 명확하느냐는 상태에서 추론과 추측의 주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게 김혜경 씨 측의 주장이고 그 주장을 근거로 본다고 하면 이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심까지 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허주영 변호사님, 그러면 예단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항소심에 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 같아요. 항소심에서 혹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어떨까요?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석한 동석자들의 증언과 배모 씨 모두 다 김혜경 씨에게 보고를 하거나 이랬던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동석자들 역시 뭔가 식사비에 대한 안목적 결제나 접대에 대한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아마 순차적 안목적 의사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떤 모든 증거를 종합했을 때 판단의 근거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사 사건인 만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김혜경 씨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현금 결제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재판부 1심 선고 이후에 앞서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도 김효성 기자님 법원 앞이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런데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법원 앞이 더 소란스러웠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원지법 앞에 모였는데요. 진보 지지자나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은 무죄다. 김건희를 구속하고 특검하라. 이런 이야기 고함을 지르기도 했고요. 반대로 보수단체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구속해야 한다. 김혜경 구속이라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판결 직후에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은 사필 규정이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또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내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이재명 대표의 마음도 그리 편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안진영 기자님.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전 법정으로 가는 아내라는 글을 직접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신분을 시키는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줬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 시작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동네 건달도 가족들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고 아내는 희생 제물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아내에 대해서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받는 다음에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그리고 끝으로 해경아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부부가 1심 동체라는 속담, 우리말 그런 걸 인용해서 김혜경 씨 오늘 1심 재판 선고가 내일은 또 전 국민이 관심을 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있잖아요.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이런 관심을 갖던데 이게 그럴 수가 있나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선고가 내일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오늘의 선고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은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상 지금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으면 당의 선거에서 선출직 당선 무효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300만 원 이상도 되지 않은 데다가 당의 선거는 대선 후보 경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선출이 되지 않은 이상 직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혐의가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 같이 지금 수사를 받는 부분이 바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인데요. 지금 오늘 선고가 나온 내용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일종의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결제 방식이 개인 돈을 썼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때 당시에 결제할 때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아서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심 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 안목적인 합의하에 배 모 씨를 통해서 기부 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 수단이 바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있어서도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아직까지 1심 판단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간접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간에서는 세 간에서는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 참 뭔가 고난의 11월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4건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김혜경 씨에 대해서 이번에 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두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기소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양측이 다 여야가 각각 다르게 분석하고 있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거죠, 사실은. 재판을 4번을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업무에도 상당히 큰 지장을 줄 만큼 그렇게 어려운 문제이고. 다만 허존미로 설명을 했지만 김혜경 씨 관련된 이 재판과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고 또 본인의 직에 대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럴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내일 이루어질 선고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선고입니다.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된 선고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가 소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재판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내일 재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이 재판의 결과, 물론 이것도 1심이기 때문에 3심까지 가야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재판의 결과는 상당히 정치권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경우가 나오든 양측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어쨌든 사범리스크의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사범리스크 첫 관문이 내일인데 내일도 저희 뉴스파이트도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